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2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관계 데이터 연산은 해가지고 나오는데 2013년도 2회 출제된 문제는요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데이터 연산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사용되는 연산을 말하며 크게 관계 대수와 뭐 두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관계 대수가 있고요 관계 뭐가 있죠? 그렇죠 관계 해석이 있죠 관계 해석. 우리가 책에서도 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산자를 이용하는 절차적 언어라고 하죠 관계 대수는. 그리고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로 풀어서 나타내는 정의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계 데이터 연산은 크게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종류만 알아도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를 쭉 읽어보시면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대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 언어. 그러니까 특별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약속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절차적 언어라는 거고요. 이 관계 대수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수학적 집합 이론으로부터 나온 일반 집합 연산자.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카티션 프로덕트와 같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재랑 어떤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웠던 거는 일반 집합 연산자보다는 어떤 거. 순수관계 연산자라고 해서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러한 것들을 봤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순수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순수관계 연산자들이다. 그래서 순수관계 연산자들 중에서 셀렉트 연산은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선택하는 연산. 즉, 수평적 부은 집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오죠. 수평 연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또 셀렉트 연산에서는 부은 연산자나 엔드, 오어, 낮 등과 같은 연산자와 결합시켜서 여러 조건을 부여하고 또 원하는 값을 얻는 그러한 수평적 부은 집합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아래 보니까 학생 릴레이션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학번, 이름, 학년, 학과로 구성된 학생 릴레이션이 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또 학생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예1과 같이, 자, 요와 같이 여기 아래 있는 부분, 예1과 같은 결과 릴레이션을 생성하는 셀렉트 연산의 표기 형식은 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학생 릴레이션에서 셀렉트 연산을 이용해서 얻어진 결과가 요와 같이 얻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셀렉트 연산식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보니까 기준이 학번, 그 다음에 이름, 학년, 학과가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 자, 학번 보면 서로 다르고 이름 다르고 학과 다르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년이 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주어진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년이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엇만, 수평적인 데이터, 수평적 부분 집합을 얻어진 결과가 바로 예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셀렉트 연산을 이용해서 학년이 4학년인 학생들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셀렉트 연산의 표기 형식을 한번 보자 이거죠. 셀렉트 연산의 표기 형식은 이렇게 쓰죠. 셀렉트 연산자라는 건 우리가 시그마를 쓰죠. 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 유아같이 예제 1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학생 테이블을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생이 들어갈 거고요. 조건은 뭐죠? 조건? 조건은 학년이 4학년 학생들만 지금 뽑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기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목이 4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 학년이 4인 거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년이 4이라는 거, 그게 바로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4학년인, 이와 같이 셀렉트 연산을 표기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죠. 자, 이어서 보면 순수관계 연산자들 중에서 3번은 릴레이션의 어트리뷰트를 연산 대상으로 연산에 명세된 어트리뷰트 값들만 선택한다. 자, 이것은 결과로 만들어진 릴레이션은 주어진 릴레이션의 몇몇 열둘로 구성한 것으로, 릴레이션의 수직적 부분집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관계 연산자들 중에서 수평적 부분집합을 구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셀렉트죠. 셀렉트. 그리고 수직적 부분집합을 구하는 연산자는 뭐가 있죠? 그렇죠? 프로젝트 연산자가 있죠. 프로젝트.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내용은 프로젝트 연산자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연산의 결과 릴레이션은 중복된 튜플들을 배제하고 생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예제2와, 자, 여기 아래 보시는 예제2와 같은 결과 릴레이션을 생성하는 프로젝트 연산의 표기 형식은 4번과 같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 학생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얻어진 표2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 연산식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학년 항목이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과 항목이 쭉 나왔죠? 그러니까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 예제2는 학년 항목과 학과 항목이 검산이 된 거예요. 검출이 된 거예요. 추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주실 거는 지금 주어진 학생 릴레이션의 튜플은 몇 개의 행? 다섯 개죠? 다섯 개. 근데 여기에 예제2에서는 얻어진 게 네 개만 나왔죠? 이건 왜 그래요? 프로젝트 연산의 결과에서는 중복된 튜플은 배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중복된 튜플이라는 건 뭐예요? 자, 학년, 컴퓨터 이 두 개 값이 똑같은 거 있어요? 어, 있네요. 여기 학년이 1이고 컴퓨터가 학과로 나온 거.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된 경우는 하나만 표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밑에 맨 마지막에 있던 결과 값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프로젝트 연산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연산도 표기 형식을 봤으니까 프로젝트 연산에서도 표기 형식을 보면 프로젝트 연산, 파이 기호를 쓰죠. 그리고 검출, 추출할 속성 리스트 써주고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거, 이거의 속성. 뭐 하나도 좋고 두 개 이상도 좋고 그러니까 검출하고자 하는 속성들의 리스트 종류를 쭉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테이블이 학생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뭐하고? 학년하고 학과 속성들을 추출을 해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는 이렇게, 답으로는 프로젝트 학생 테이블에서 프로젝트 연산을 써서 학년 항목과 학과 항목을 추출을 해라.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연산은 중복된 튜플들은 생략이 되고 하나만 표현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보시면 이제 관계 대수를 이용해서 예제 3과 같은 결과. 이 3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식.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아래를 보면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공통속성을 중심으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조인. 조인. 그 다음에 두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릴레이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추출해내는 무슨 연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들을 튜플들을 추출하는 거. 그리고 연산기호로는 나누기 연산자를 쓴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디비전 연산이에요. 디비전 연산.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인 연산자의 종류로는 동일 조인. 그 다음에 무슨 조인?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이죠. 그 다음에 세타 조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연산기호로는 유화 같은 걸 쓴다.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 조인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네요. 조인의 종류. 그래서 뭐 쭉 뭐 동일 조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자, 이러한 동일 조인의 연산 결과에서 중복된 속성을 제거하고 표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조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동일 조인이에요. 동일 조인, EQ 조인. 그런데 그 동일 조인의 결과에서 중복된 속성을 제거하고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자연 조인이라고 하죠? 자연 조인. 자연 조인.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자연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2회 출제된 문제는요.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관계 데이터의 연산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